전교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의원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지난 10월에 개최되었던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 약 16만 명 동재효과 약 54억 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성황리의 끝난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천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우리 이천 시민들에게 이천쌀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돈전쟁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민생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기업이 실적 악화에 따른 세수 극감이 더해져 시민생활은 2중 3중으로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더욱더 이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전교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1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제5회 추경과 2024년 본예산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생되었기에 민생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연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촉된 제19기 1.1 명예위원들께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느덧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이천시의 제2차 정례회의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이천시 인사 발령에 따른 시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종호 첨단 미래 도시 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이은미 첨단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종화 미래 도시과장입니다 자료 경례 오늘 소개한 간부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기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폐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정에 따라 11월 23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해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2일 김재원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식품동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명서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애인 힐채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송홍란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소금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잠채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유수면 저명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김재극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준초고충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을 박준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한부모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e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의회 회의기칙 일부 개정 기칙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과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이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턱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한원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 결정 변경한 시의의 의견 청취의 건 1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의 기간 중에는 조례안 34건 기치관 1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예산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40회 2000시의 제2차 정례에 회계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2000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계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2000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2000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로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준하 의원과 임진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권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자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천시장 김경희입니다 오늘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올해의 시정성과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큰 어려움 없이 시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이천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겠다는 목표로 밤낮없이 고민하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도시 성장과 시민 행복의 발판이 될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많은 변화를 일원했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시정으로 이전과는 확 달라진 행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말씀을 경청했고 시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열망을 정책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두 차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의 성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첨단 미래 도시 추진단을 출범시켜 반도체 산업은 물론 AI, 드론, 모빌리티 등 고부가 같이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중추 기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천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부처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분들을 찾아가 우리 지역의 현안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절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단 1년 만에 교부단체로 다시 회복되어 국도비 778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면서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국도비로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 등 민생안정에 신속하게 투입했고 각종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장기간 지체되었던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관도로도 설계방침을 확정하는 등 추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협의했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아 부발 하이패스 IC는 예정보다 빠르게 올해 안에 착공토록 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는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자라는 터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셋째하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올해 1월부터 첫째하부터 확대 지급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야간진료사업을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장우원 일리아병원에서 남북권역 야간진료사업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5개소에서 8개소까지 늘렸고 취임 초부터 정성을 쏟았던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내년 초 문을 열게 되면 언제든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울러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착공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카페를 개소하여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삶의 공간은 더 쾌적하게 도시의 경쟁력은 더욱 융성하게 했습니다 이천의 모든 길은 밝고 안전해야 합니다 안심 골목길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문화의 거리 1구간과 설봉호수 아랫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명품 이천쌀의 판매와 가치 재고에 주력한 결과 미국과 말레이자 수출길에 올려 이천쌀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가공식품 개발로 판로를 넓히는 한편 축구 국가대표 공급쌀로 지정되어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용주차장을 준공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개선하고 광주 이천 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 개통 장호원 대중교통폭합시설 준공으로 남북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개통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와현 풍계관 작천 해월관 도로 등 시도 2개 노선 도시객도로 6개 노선을 완공하여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렇듯 이천시는 새로운 미래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천의 달라진 모습에 외부에서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기초단체 공약이행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체 인증을 받는 등 여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시 선수단이 11년 만에 종합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영광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결실을 일구어낸 것은 시민의 협조와 성원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일말의 성취감에 취할 여유는 없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한판은 끝내 우리시의 역대급 재정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올해 1420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던 SK하이닉스가 실적 부진으로 내년에는 납부세액이 전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하여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 최종 목표 대비 무려 36%가 낮은 2,911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역시 감액이 예고되어 재정 손실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원의 총규모는 1조 1,6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9,752억 원, 특별회계 1,917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불과 1억 5천만 원 0.01% 증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정안정기금에서 무려 1,300억 원을 사용하고 순세계 잉여금 전망치를 상향하여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물가 상승과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본격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부족함을 미우기 어려운 비상재정 상황입니다 시 행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600억 원 규모의 지출 수요를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효 불급한 부분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민간 보조금과 경상 경비 절감 등 고통 분담을 거쳐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분야에 우선 편성하고 사회기반시설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은 투자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60%만 우선 반영하고 차액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특단의 재정대책을 세웠습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효용을 담보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했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건전 재정 운영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시 행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의 편성 의도와 추진 의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어 교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쉽습니다 최고 넘치는 의지로 더 큰 도전을 펼쳐나가야 할 시기에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 보릿고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가 변화하는 계절에 허둥대지 않고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키며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이천 시민이 가진 긍기와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지금보다 더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이천 발전의 최전선에서 한 걸음 더 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속도를 더하는 2024년은 서민 생활 안전과 시민 불편 해소 등 민생 우선 미래부담 완화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 공약 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의 목표 달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시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 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 투자 가이드 제작 투자 컨설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위인 전략을 마련하여 좋은 기업을 확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는 기술 혁신 지원과 함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1050억 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특례 보증 이자 차액 지원, 경영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도체 청담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 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 방식을 구체화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 파크의 볼륨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기 확보입니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구축 207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대의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업 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마장 사동지구에 이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치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빠르게 추진하여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과 장아인에 관한 공공형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의사가 동반 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위로 취약지역인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마을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분야 현안 사업인 남북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이천시립화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돌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준비물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두 개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준비물을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향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용류와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드림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존수용, 영어 캠프체험, 음악특성화 지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정규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꿈을 키우는 체험, 학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무상교육을 추구하는 한편 진로체험, 박람회, 지역탐방 등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첨단 도시에 걸맞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리지군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지역 내 초등, 중등학교 추가 신설을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느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천의 문화는 특별합니다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하고 후세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대를 이어갈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예술진흥의 토대를 쌓아가겠습니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 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향휴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이천시 걷기 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기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천시 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 원을 확보하여 탄력을 받은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로 건립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이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신환경 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구매 지원, 세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집 밖을 나서면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임 초부터 노력해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하 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개선, 복하천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생활 근거지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남북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증포동, 부발옵, 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이 될 체육인프라 시설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개발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안전에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 안전점검 등 예방 중심의 대비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재난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별 자동음성 경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골목과 집, 공원을 이어주는 가로등은 더 많이 더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각종 범죄, 안전사고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를 더욱 확충하고 안심기가 어플을 운영하여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40년 이천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구성하는 한편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등 조경공사까지 마무리하여 명품 신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세계 역세권 개발도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체된 원도심은 시민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긴급 비상망 구축, 정수장 증설,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의 곳곳을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은 도시의 미래입니다 우선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증포 3지구, 중리천루, 부발아미권, 광고동 등에 추진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 교육도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이천 IC와 부발 하이패스 IC,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60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 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환경개선, 첨단신호체계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농업육성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은 이천의 주축산업입니다 농업인이 살아야 이천시도 발전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농업용 드론과 무인보트 보급 등으로 미래 첨단 농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과 공익직불제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산물 소포장 지원, 온택트 마케팅 판촉 활동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 확대로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미질 제고, 대형 판매처 발굴, 해외 수출, 가공식품 개발 확대 등으로 명품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봉기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기농, 기촌인을 척국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영농 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로컬 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먹거리 유통 버거넌스를 구축하고 농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여 농업인의 소통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남북권 농촌 협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마을 진입로 확포장,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 영농 기반과 정주 여건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 역점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는 의회는 물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민주성과 투명성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꿈을 이뤄낸 사람들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열정을 가지고 계속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매력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어디서나 살고 좋은 새로운 이천 그 속에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저 김경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꿈꾸는 세상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된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루고 싶기에 처음에 그 열정으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시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한설매권을 상정합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한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중인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과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정호 첨단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분 반영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세 수익과 추가교부 국도비 보조금 지난 연도 결산 순세계 인용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8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8%인 96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별로는 일반에게가 1조 3,62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8%인 94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에게는 2,66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인 1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에게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240억원, 세입 183억 3,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6억 2,7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08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0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63억 6,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401억 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억 8,400만원 교육에 4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8억 1,600만원 환경에 1억 9,200만원 사회복지에 60억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27억 6,7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200만원 교통 및 물류에 54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5억 5,800만원 EBB에 341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부권에 7억 7,100만원 기타에 3억 1,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력입니다 기타특별력의 총 예산규모는 1,184억 8,500만원으로 폐교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특별력의 3,800만원 대지보상임시특별력의 100만원 수질개선특별력의 17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력의 7,000만원 의료기부기금특별력의 2억 6,7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로희 의원님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가름하고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 대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수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인들과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의 의원들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한 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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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